여기 아까 집은 신대방역에서 1km에서 1.1km 정도였고 여기는 한 700m, 800m 지상층이고 여기도 1,000에 30, 500에 35나 1,000에 30 정도 근데 아까 방금 봐도 확실히 역에서 더 가까워지니까 조금 방 크기는 좀 더 작아 아마 혹시 책상이 필요해요? 네 그러면 얘가 책상이에요 얘를 이쪽에다 대고 판이 있거든요 책상 만들어 줄 거예요 판 올리고 해서 책상 만들어 줄 겁니다 책상 필요하면 근데 전에 살던 분은 책상이 필요가 없어서 아마 여기 옷장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책상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짐이 좀 있으면 좀 작아요 짐이 좀 많은 분들은 근데 싼 맛에 여 근처에 싼 맛을 사는 거라 여기도 다행히 화장실에 창문을 있네요 화장실에 창문을 있습니다 아까 집보다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나긴 나네요 여기 완전 매트리스 두면 끝날 것 같은데 네 매트리스를 한번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고 네 soothing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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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